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 입니다 오늘은 만두와 그리고 여러가지를 먹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더워서 막걸리 한잔 곁들이 겠습니다 아으 좋아 음 아 으 으 고기만두 요게 새우만두입니다 아 시장에서 사왔는데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고기만두 한번 새우만두 한번 시장만두가 가성비 좋아요 막걸리하고 딱이네 만두가 고기만두 가성비 와 맛있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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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